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남성이 먹튀를 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입니다. 지난 5일 한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. 한 건물 안, 모퉁이를 돌아 나오더니 후다닥 뛰어가는 남성. 쫓기기라도 하는 듯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인데요. 알고 보니 이곳의 정체는 성매매 업소. 해당 영상을 공개한 A씨는 남성이 성매매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다른 업소에서도 같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심지어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업소 측에서 연락이 오자 경찰을 불러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자폭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. 업소 측 또한 우리도 성매매 자수할 테니까 본인도 상습성매매,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상습사기 등 본인 혐의에 대해 전부 처벌받아라 라고 경고했고 그제서야 남성은 사과하며 돈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남성은 돈을 보내면서도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이에 A씨는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인데 피차간이 무슨 말이냐며 먹튀해도 성매매니 신고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것 아니냐라고 분노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런 사람 그냥 봐주면 또 그럴 테니 형사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거고 이 사람 부모와 회사한테도 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실제로 지난 2015년 10대들을 상대로 성매수 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네티즌들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애초에 둘 다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먹튀했던 남성 역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남성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